키네마스터에서 마스크로 두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바탕화면 단색의 포도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여기처럼 하트 모양을 하되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스크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원에다가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한 거죠. 이것도 마스크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동그란 원에다가 경계선을 아주 뚜렷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스크로. 이와 같이 마스크로 여러가지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스크로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레이어를 클릭해서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미디에서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것을 마스크로 해서 합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저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옵션에서 위로 올라가면 크롭형 있죠. 크롭형에서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혀미니즘이 현재 원으로 되는데 형태 있죠. 형태에 와서 원으로 하든지 사각킹을 누르면 사각킹이 됩니다. 또 하트를 누르면 하트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형태대로 원하는 형태를 저희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태에서 화살표 옆으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패드 효과 있죠. 패드 효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0이 되면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패드 효과를 50까지 갖다 놓으면 경계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위에 V자 있죠. V자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과일이 바탕화면에 자연스럽게 잘 합성이 이렇게 부드럽게 합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레이어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미디어를 클릭해서 원하는 파일 즉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하면 됩니다. 동영상도 제 스마트폰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동영상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보겠어요. 자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여기서 사진을 적당한 크기를 조정합니다. 조정한 다음에 옵션에서 크롭핑 들어갑니다. 크롭핑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누릅니다. 마스크를 눌러서 형태에서 사각형을 누르면 사각형이 됩니다. 원을 누르면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원을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위에 저는 원을 선택했습니다. 위의 형태 있죠. 형태의 화살표 그걸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패드 효과 있죠. 패드 효과를 50으로 하면 아주 화면이 밑에 바탕 화면과 부드럽게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0으로 하면 아주 경계선이 아주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또렷하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상단 우측 위에 있는 V자입니다. 이 V자로 크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선택해서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 상태의 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운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동영상과 동영상 동영상과 사진 사진과 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에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서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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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